오늘 성가대의 찬성도 그렇고 사순절 둘째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제목을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은 비교적 이 말씀 나누기 얼마 전에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벌써 수백 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흡사한 것을 찾아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말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누어 볼 때 보면 다들 남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한 내용을 주로 우리가 얘기하지 나는 그러면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날대요 그러나 두 번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스톳은 헬라우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의 구세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분명히 베드로처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니는 현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륙이 알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족보상 이 땅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의 이 땅의 아버지가 너를 그거 알게 해주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그 고백이 맞다라는 정답을 말했다 하는 것은 벌써 건너뛴 겁니다 그건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참 내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인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즉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교회를 반석인 내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또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내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내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그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형상을 캐톨릭은 이렇게 만들 때 꼭 베드로의 그 한 손에 이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각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특별 대우를 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처음으로 가르쳤어요 세 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 표현이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을 결코 주님이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도 그 가운데 담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향해 그렇게 마음 쓰는 것이 너무도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금방 그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아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러나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생각 그것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해갖고 왕으로 추대되시는 거예요 로마의 모든 그 폭종을 다 물리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일 측근해서 따라다녔으니까 다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다 한자리씩 하고 또 이제 세상 모든 권세도 누리고 그러한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한테까지 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지리라 사람이 만약 원처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행하는 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니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이루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적당히 하면 되고 우리가 예수님만 굳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석과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목에 담겨있는 말씀을 하려고 해요 물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 페트라 이런 말씀이 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돌도 그냥 돌이 아닌 좀 큰 돌 락 조그만 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이름에 벌써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반석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밀히 말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거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정말 가졌다거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그때 천국 열쇠를 정말 준비해놨다가 준 것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천국 열쇠 금으로 돼 있을까요? 은으로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열쇠 만들어서 열쇠를 준비해서 준 건 아니라고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사실 예수님 자신입니다 반석도 마찬가지고요 반석도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네가 반석이라고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의미가 뭐냐 결국 예수님은 반석되시고 천국의 열쇠가 되시는데 그것을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 위탁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냐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될 줄 알아요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은 반석되시고 천국의 열쇠 되신 예수님을 사실 위탁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오게 될 때 본당이나 친교실이나 여러분들이 올 때 문이 잠겨 있어요 와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제는 열쇠가 필요 없어요 본당은 이쪽 문 또 친교실은 이 병원 쪽 문 하나가 거기에 키박스를 해놨어요 번호만 딱딱딱딱 누르면 철커덕 열려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아무한테 전화 걸어서 번호가 몇 번입니까 해서 전화로 번호를 알아가지고 누르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천국문을 열어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해서 이 예수를 갖고 예수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요 천국 열쇠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광의 열쇠를 처음부터 주지 않죠 집안 잘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열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지금 그렇게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살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우리가 맡아서 어떻게 그 열쇠를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참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때 오늘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 이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정말 천국 열쇠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이나 장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절대로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 위에서 우리가 목숨까지 바치는 것 또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거 할 때에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야 천국 열쇠 그것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서 그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식이 아닌 진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안 읽었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화일시진저 외식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중에 13절, 15절 말씀엔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일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15절에는 화일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열쇠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모습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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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식한다는 말이 나와요 외식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실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잘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고 사람들 눈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란 거예요 외식이 아닌 진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그때 천국문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더 밀어넣는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을 흉내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는 척 믿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자식들도 그 척하는 것을 배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척하는 것만 배우다가 결국 천국을 못 들어가고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어야 해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올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게 알게 해주니는 혈육이 아니여 즉 너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조상의 그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드러내면서 삽니다 그걸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는데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다 우리에게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지혜 조상에게서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재주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집안이 좋다 이런 거 우리가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23절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아주 그냥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돼 세상이 깰수록 우리 머리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우리 조그만 애들도 말이에요 얼마나 요즘은 빨리빨리 깨이는지 말도 빨리 하고 또 이 컴퓨터 갖고 노는 거 보면 그냥 까물어지겠어요 두 살 갓 넘은 우리 손녀딸이요 이거 뭐 갖고 노는데 나도 못하는 걸 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팽팽팽팽 돌죠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머리가 그렇게 잘 도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아무리 먼 별에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며느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한 거 과거에 수십 년 전에 거를 갖다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하면 1초도 안 걸려서 그게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라고 한 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고 그냥 팍 그것이 그래서 그 생각하면 저절로 그냥 우리 입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것을 우리가 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의 생각이 천국의 열쇠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일의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나 보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나갈 때 그 말씀 없이는 이게 제대로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 믿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 누리려고 하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요 내 자식들 잘 되려고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것으로는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저히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여해지고 축복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 받은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감격스럽고 가장 보람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우리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하나하나 예수를 크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활바로 제대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를 부인해라 나를 시인하고 나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오히려 사는 길이다 내 몫에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천국 문을 여는 우리 천국의 열쇠를 다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